어휴 네 오늘은 뭐야? 틴탑위크 오늘은 네 스케줄 끝나고 철판요리 먹으러 왔습니다 와 맛있다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내가 뭐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경남도 꿀찜 뭐해? 경남도 꿀찜 뭐해? 경남도 꿀찜 뭐해? 경남도 꿀찜 뭐해? Stones Animo emas 제가 많이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먹는 제 모습이 좀 많이 이상해서 제가 알아서 잘라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사카 엘조의 먹방이었습니다